오늘 잠깐 쉴 동안 Q&A 한 번 더 찍어볼게요. 아, 이거예요? 멤버들이 평소에 하는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이 궁금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. 저는 둘 싫어한다, 이거. 저는 진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을 많이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적었어요. 2 나오고 나서 재미가 없어서 요즘에는 배그 하다가 친구들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너무 많고 있는데 슈퍼피플이라는 배그랑 오디워치 좀 섞어놓은 게임인데 구독도 많이 하고 많이 타는데 포샤라고 농장꾸미기랑 집꾸미기 게임이 제가 질문 하나 해주세요. 또 한 번. 플랜테이터 실린도 더 접으라고 접으라고 스위치 있는 사람인데 옆으로 좀 접으라고 접으라고 저 몰랐어요. 모바일 게임이라고 게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, 모바일 게임은 찌로니가 모바일 게임을 입문을 시작했을 때 제가 한창 한 대인데 오리사라 탱커 중에 그런 대가 있는데 저게 모바일 게임을 좀 한 대에요 그래서 아크레블 같이 공쟁전을 돌렸는데 아니 ๊iers 회원가 저 팀 한가운데 들어가서 양자리 가서 화이트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멤버들 다같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? 저희 다같이요 바이 바이 저 진짜 게임을 안해가지고 옛날에 시원언니랑 보고 같이 보고 왔어요 예전에 시원언니 메이크를 한다고 아 맞아요 시원언니랑 하자 라이브 하다가 그때 여기 둘이서 워치하고 저희들이랑 같이 하자 했어요 엄청 부러워 너무 잘해가지고 혜진언니 몸으로 운전하고 아하하하 그럼 그렇죠? 네 그러면은 다음 곡은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랑 우드 보려 쪼꼬미의 쇼꼬미의 쇼꼬미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